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2월장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좋은 날도 있었고 안 좋은 날도 있었는데 월 마무리는 아무래도 조금 더 버겁게 느껴졌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부담이 됐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나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죠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고 하는데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마냥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월 본격 시작을 앞두고 어떤 대응 전략들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주식구조대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구조대이시죠 박영근 대표님과 계속해서 소통 이어나가 보고 싶다 이런 시장에서 필요한 대응 전략들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며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자랑인 히든 종목부터 검색기 종목까지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일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천사구조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DI의 박영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3월장 맞이하기에 앞서서 2월장 어땠는지 대표님이 분석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대망의 힘든 2월달을 끝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2월달 그리고 1월달 그리고 2월달 최근 3개월 동안의 시장의 수급을 본다면 정말로 변동성이라는 게 크게 형성이 되는 과정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달 코스피가 마이너스 9% 그리고 1월달 플러스 10% 그리고 다시 2월달에 마이너스 8%라는 상당히 아쉬웠던 한 달이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엔 핑퐁이기 때문에 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재차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이제는 3월달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내용들 뭔지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장 큰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지금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하실 게 아니시라면 우리가 이 다음에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방송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어저께 장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내일 장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3월달에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결과를 한번 조금 바꿔보는 계기가 되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장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오늘은 조금 교육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끝나고 난 이후에 야간에 저희 교육을 통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는 많은 분들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저희의 교육 그리고 저희의 방과 후 교육까지 한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2월달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2월달 한 달 동안의 시장의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월달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뭡니까? 역시나 한 가지죠 소위 말하는 어디? 2500포인트를 결국에는 올라타지 못하고 오히려 24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안 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고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결국에 한 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안 할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종목군들 섹터를 바라봐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제가 2500포인트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무엇을 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코스피가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코스닥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스닥도 물론 최근에는 다소 눌리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상승률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주 초반보다 주 후반 즉 월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무엇과 비교했을 때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난 월요일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주말에 미국 증시의 하락 그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증시가 위축된 가운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졌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끌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끌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는 바닷건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시장의 2500포인트를 돌파하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개별주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개별주 중에서도 어떠한 섹터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그 다음번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회복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이 살아날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땠습니까? 역시나 삼성전자도 잘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꼬꼬라진 것처럼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살아나면서 코스피 지수가 소위 말하는 이 총 500포인트를 돌파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코스닥을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았어요 그럼 이제 3월달 시장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소위 말해가지고 악재라고 불리우는 이슈들은 저는 사실 지난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대부분 다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자 시장이 소위 말해가지고 상승 혹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소위 말해서 호재가 없고 악재만 계속해서 겹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역시나 금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로 인한 긴축 그리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실질적인 미국 증시를 필두로 한 글로벌 증시를 현재 짓누르고 있는 경제 지표들의 생각보다 안 좋은 결과물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로 이어지는 뭡니까?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불거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결국에는 지금 이 악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연거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짓눌리고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짓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과정에서 더더욱 조금 더 강조되는 내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린다면 지금 현재 1월달 금리 인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도 금리 인상이 될 것인데 역시나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까지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것이냐 단행이 되지 않을 것이냐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늦어도 길어도 6월달에는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재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3월달에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는 우리가 아직 조금 더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0.25포인트가 되든 0.5포인트가 되든 사실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어차피 지금 소위 말해서 그러한 악재성 이슈들과 재료들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하락폭을 형성해 줄 만한 모멘텀 자체는 저는 아직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장이 예측을 하는 것보다 정말 크게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예측을 했던 것과 정 떨어지거나 혹 정 올라가게 되는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지표가 발표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자 12월달에 떨어졌고요 1월달에 올라갔다가 다시 2월달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달에는 뭐가 나올 것이냐? 자연스럽게 파동을 본다면은 하락 뒤에 상승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지켜봐야 될 것들 많습니다 이제 2월달이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2월달에 소위 말하는 평가를 받아 봐야 되겠죠 경제지표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우리는 2월달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1주년 더불어가지고 푸틴이 요즘에 다시 또 어디를 우크라이나를 또 계속해서 지목을 하고 있고 더욱더 강세를 펼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나왔고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일단은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과정에서 추가 눌림이 없다라면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반등 상승 늘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안 할 게 아니라면은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좌 포트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내가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의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우리가 지금 시를 뿌렸던 이 종목군들이 밑거름이 돼서 쑥쑥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냐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종목군들이 우리랑 함께 했었을 때 그러한 노력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따가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어땠습니까 물론 여전히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어요 떨어진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종목군들이 한 번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얼만큼 올라갔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나 코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부터 두 달 동안에 무려 700%가 올라갈 만큼 여전히 수급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포기하지 않고 주식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희망은 얼마든지 기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과정을 토대로 어떻게 스스로 혼자 하셔야 될지 모르겠다 어떠한 종목군으로 공략해야 되겠다 할지 모르신다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한 번 받아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시는 것처럼 장이 열렸다라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부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오늘은 아쉽게 휴장인 관계로 전반적인 2월달 시장 그리고 3월달에 대한 시장을 우리가 필두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 그대로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어디에서 오늘 야간에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야간에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빨리 오셔가지고 저희랑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확인해보러 우리 김현아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박영근 대표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2월장 흐름 짚어주셨죠 시장에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가지 우려감 속에서 이 3월장 수익 한번 극대화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공부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매주 수요일 대표님께서 교육 진행해 주시는데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교육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1004번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에 관한 공부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노란톡 입장 가능하지만 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에서 대표님과 함께 공부해봤던 종목들이 어떤 상승을 보였는지 그 상승률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 종목의 누적 상승률 현황입니다. MDS 테크, NVIDIA 관련주로 묶이고 있죠. 상승률은 무려 세 자릿수를 돌파하고 있고요. 109%가 넘는 상승률을 자랑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아 데이터는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법안이 국회에 통과했다라는 소식의 기대감에 강한 시세 보여지고 있고요. 상승률도 무려 7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큰 시세 보여지고 있고요. SBB 테크도 74%, T3는 62%가 넘는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셋, GPT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큰 시세를 보이고 있죠. 59% 넘는 누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난소암 치료제 기대감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큰 폭의 상승세를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상승률은 55%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유로메카 정부의 육성 지원 약속에 계속해서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43%가 넘는 오름세, 레이저셀은 39%가 넘는 누적 상승률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2월장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대표님의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이제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며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들, 검색기 종목들 그리고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교육까지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히든 종목들 상승률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도 확대되는 건데 AI 챕복 관련주라든지 로봇주들은 정말 계속해서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부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시면 돼요. 특히나 저희는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바라보셔야 되는지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의 히든 종목들과 더불어서 검색기 종목이라는 이러한 두 섹터를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림으로써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오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들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저희가 감히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는 저희 검색기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상한가를 1월 달보다 더 많이 잡아냈어요. 2월 달에. 그렇다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고 그 수급이 한쪽으로 쏠렸던 종목군들을 저희 검색기가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1월 달에 31개가 나왔다면 2월 달은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검색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무료로 제공해드린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희 교육방 입장하셔가지고 저희 히든 종목이든 저희 검색기 종목이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점에서 받아보시고 교육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다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오늘 저녁에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력이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실력만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뭐까지 올라갑니까? 계좌도 함께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종목군들을 저희가 다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지난 2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MDS테크 결국에는 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가 넘는 종목군들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2월 달에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80%만 넘겨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때요? 80% 넘는 종목군들 사실 3개밖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꾸준히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히 자랑을 하는 어떠한 종목군들도 검색기 종목군들은 무려 이렇게나 많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 드렸잖아요. 검색기 무료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가져가시라고요.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시간에는 물론 오늘은 휴장이지만 휴장이 안 되었던 시점에 본다 하더라도 장 끝나고 저희가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색기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드려요. 하지만 저희 교육방투로 오신 분들은 장 중에 이 종목군들을 함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고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트와 계좌에 저희의 히든 종목과 저희 검색기 종목을 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다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좀 전에에도 얘기 드렸죠. 오픈에치 테크놀로지나 코난 테크놀로지,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70%, 50%, 40%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처음 공략해 드렸던 시점부터 누적 상승으로 비교한다면 몇 퍼센트일까요? 100%, 200%뿐만 아니라 코난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0%라고요. 이따가 저희가 차트 보면서 실질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지 못하시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방에서 함께 교육받으신 분들이 저희의 히든 종목과 저희의 검색기 종목으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신 후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 한 번으로 수익이 끝나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 추세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이 공략만 제대로 하시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했던 자리 기준으로 코난 무려 700% 올라갔어요. 그것도 두 달 만에.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오셔가지고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SBB 테크라든지, 오픈 엣지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같이 뭐예요? 또 눌렸을 때 공략할 자리 찾아요. 왜? 지금도 여전히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미 못을 박아놨잖아요. 2500포인트 돌파 안 하면 여전히 저희의 개별주들, 히든 종목군들, 상승을 했다가 눌렸던 사골주들, 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장중에 저희 교육방에서 함께 보면서 이 종목 움직이죠, 움직이죠, 움직이죠 얘기 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월요일날에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로봇주들 통째로 저희가 캡처해서 올려드리면서 지금부터 로봇주들 갑니다. 보세요. 그리고 그날 상한가간 종목 나왔잖아요.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희의 검색기로도 나왔고 저희가 교육해드리는 이 방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이 좋다라고 느끼는 시점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보다 안 좋은, 안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요. 다만 그 답에 근접한 분들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눌렸을 때 공략을 하니까는 수익이 납니다. 모아 데이터죠. MDS죠. 코난 테크놀로지도. 카나리아 바이오죠. 다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여기에 수익금이 적혀있을 겁니다. 저희가 방송에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수익금이 여기에 얼마가 적혀있을지 여러분들 아세요? 궁금하시죠? 오셔서 확인해보세요. 10만원, 20만원 물론 좋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까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고 가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수익을 챙겨가고 계신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희의 히든 종목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 하나만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에 담아두면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신기록 달성해준 모아 데이터 보이시잖아요. 저희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수익 났어요. 끝이에요?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또 샀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나온다고요. 떨어질 때마다 공략하니까 이번에도 모아 데이터 수익이 났습니다. 뭐가 수익이 났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수익 났습니다. 수익이 났습니다. 모아 데이터 수익 났습니다. 뉴로메카 수익 났습니다. 다 이렇게 적어주시잖아요. 특히나 뉴로메카 보세요. 몇 퍼센트예요? 뉴로메카 몇 퍼센트입니까? 무려 100%예요. 무려 110%라고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왜? 바다권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여전히 2500포인트 못 뚫어주면 개별주가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반복된 재료들만 계속 나옵니다. AI,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그리고 게임,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GPT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섹터들이 끝나고 나면 다음이 어떤 섹터가 올라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드렸던 그 급등 섹터들도 다시 2차, 3차 공략할 자리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다권에 제대로 공략하신 분들은 이렇게 무려 100%가 넘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신다고요. 빈번치 않게 그러한 수익들 만들어드리잖아요. 여기에도 보시면 MDS 테크가 무려 70%입니다. 산타 8.7%, 하이드로리튬 15%, 스튜디오 8%. 오브젠 4%, MDS 10%, 산타 4%, 산타 스윙, 산타, 유신, 산타, 레이저, MDS 다 저희 히든 종목이었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보여드렸지만 이게 저희 2월 달에 실질적으로 함께하시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 공개해드렸던 히든 종목분들의 후기라고요. 저희가 종목 나와서 몇십 개, 몇백 개 드린 거 아니잖아요. 나와서 많이 드려야 두 개 아니면 세 개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올라가 줄이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될지 이제 정답은 나와 있어요. 보세요. 뉴르메카 103%, 87% 안 부러우세요? 부러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오셔서 교육 받으시라고요. 혼자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없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 보시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나왔으니까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계속 나오잖아요. 하루에도 한 종목씩 꾸준히 수익 나는 종목은 나와요. 왜? 어김없이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나오니까. 그러면 그 종목분들 중에서 몇 개가 여러분들 계좌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종목분들 계속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라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 결과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내용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언제? 2월 한 달 동안에만 보여드렸던 여러분들과 저희와 함께 교육 받으신 분들의 실질적인 결과물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뉴르메카 69%였어요. 그런데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00%까지 가는 거예요. 왜? 추세가 안 끝났으니까. 그러한 수익의 극대화도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요. 내가 지금 뉴르메카 들어가서 50%, 100% 먹는 것보다 다시 제2의 뉴르메카,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하지 못할 뿐이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함께 공략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얘기를 드렸듯이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는 저희의 어떤 종목, 검색기 종목도 같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의 검색기 종목군들,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그리고 시장의 성향에 맞춰서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단 1%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확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쉬는 날, 이 시간에도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저희가 또 방송 끝나고 야간에 교육까지 같이 해드릴 겁니다. 자, 교육까지 같이 받으실 분들 빨리 입장하십시오. 자, 입장하시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보러 우리 김현아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박영근 대표님의 히든 종목이 AI나 뭐 챗GPT, 로봇 관련주, 게임주 섹터에 대거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2월장에도 굉장히 큰 시세를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나도 3월장에는 대표님과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은 교육도 오늘 밤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하셔서 종목에 대한 공부, 시장에 대한 공부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6글자짜리 종목이고요. DVD, VCD, VOD 등 영상물의 제조, 복사,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 명예에 대한 힌트는 또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유럽 여행 혹시 다녀와 보신 적 있나요? 네, 가고 싶습니다. 가보신 적 없으세요? 네, 있어요. 어디요? 저는 스페인이요. 스페인, 스페인 다녀와셨고요. 저도 다녀왔는데 저는 프라하가 제 버킷리스트거든요. 프라하를 가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인데 대표님 혹시 버킷리스트에 들어있는 여행지 있나요? 저요? 있습니다. 어디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우주? 네, 버킷리스트 꼭 이루길 바라겠고요. 대표님 차트 함께 짚어주시죠.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시든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2천 원대에서 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얼마까지? 1,800 원대까지 약 80%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가 현재는 다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200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고점권 대위 몇 퍼센트 떨어졌어요? 최소 3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자,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드리는 시든 종목군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낙폭 과대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낙폭 과대는 결국에는 뭐예요? 수급, 그리고 변동성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 수급과 변동성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지금은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지금 봤었을 때는 사실 누가 봐도 좋다라고 느낄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눌리고 지지를 받고 반등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 고점권을 돌파를 하다 보면 결국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전 고점, 신 고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코난 테크놀로지예요. 무려 두 달 동안에 700%가 넘게 움직였지만 700%라는 상승을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두 달, 석 달 동안에 박스권, 보압권에 갇혀있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 이 종목, 이 섹터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는 건 물론 아쉬워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의 섹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엔터미디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사실 최근 엔터미디어가 조금 많이 위축된 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1월 달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2월 달에 사실 떨어진 거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에요. 결국은 중국. 왜 중국을 우리가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파이랑 비교하게 됐을 때 중국의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곧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양해가 있습니다. 중국 양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진핑의 3연임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중국 양해에서 시진핑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먼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경제 성장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펼쳐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어떠한 섹터들이 부각이 될까를 본다면 저는 엔터 미디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리오프닝 쪽 그리고 게임 쪽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섹터들 소위 말해서 최근에는 볼품 없습니다. 별 볼일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몇 글자 여섯 글자짜리 제약바이오 엔터 미디어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종목명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교육방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오늘 방송 끝나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야간에 한 번 더 이 종목에 대한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 궁금하신 분들 빨리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보고 왔는데 사실 차트만 살펴보면 섣불리 접근하기가 좀 무섭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대표님께서 함께 배우는 대응 전략들 배워보시면서 종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밤부터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교육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에서 대표님과 함께 공부했던 히든 종목들 그리고 검색기 종목들 어떤 상승을 보였는지 그 상승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히든 종목의 누적 상승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DS 테크는 109%가 넘는 누적 상승률 보여지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각각 90%, 64%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큰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아 데이터가 74%대, SBB 테크도 74%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포바이포가 60% 넘는 누적 상승률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채 GPT 관련 주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59%가 넘는 상승세, 카나리아 바이오도 난수암 치료제 기대감의 큰 시세 보이면서 55%대의 누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스토스도 48%, 뉴르메카도 40%가 넘는 상승률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아뢰도란특방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배워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는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이 정말로 큰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특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오늘부터 교육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또 종목 리뷰 들어봐야 될 텐데, 대표님, 저희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이 2월 한 달간 포착한 상한가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한 페이지에 담을 수도 없는데,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종목분들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어디에서 공략을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 보여드리는 검색기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히든 종목하고 검색기 종목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히든 종목분들은 통상 항상 어떠한 시점에서, 눌리는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MDA 스테크라는 종목이 저희가 이때 공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얼만큼 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종목이 지금 이만큼이 움직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분들도 아직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종목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이러한 모습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이 연출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분들이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갖고 계신다면, 지금은 외도짜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코난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첫 번째 히든 종목에서도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자, 남들은 안 봐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한 번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서, 얼만큼 갔을까요? 를 본다면,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얼마에서? 16,000원에서 지금 무려 15만원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던 포지션과 비교하게 봤었을 때도, 2만원에만 잡았다고 해도, 2만원에만 잡았다고 해도 무려 15만원이에요. 700%를 갔다고 얘기 드렸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시장이 2,500선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이런 개별주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종목분들, 여러분들 올라갔으니까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올라갔을 때 공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갔을 때 공략을 했을 때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한 번 그것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월 달에 실질적으로 50%도 안 갔습니다. 50%도 안 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1월 달에 200%가 갔습니다. 2월 달에 50%가 갔어요. 하지만 저희가 공략을 했었던 기준으로는 무려 700%가 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도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공략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면 오셔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이게 저희 히든 종목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만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게 뭡니까? 역시나 히든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검색기죠. 검색기, 늘 얘기를 드립니다. 이 종목군들 다 어디에? 저희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포착한 그 시점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상한가를 갔다. 내 거 아니에요. 안 간 종목군들을 이렇게 찾아내면 된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 다 어디에서? 지난 월요일 날 여기에서 상한가 기록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검색기도 하는데, 저희 검색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종목군들을 선정할지 모르신다면 오셔서 검색기 저희가 무료로 배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검색기 주세요. 해요. 히든 종목 주세요. 검색기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무상으로 배포해 드린다고요. 단, 저희 교육방에 오셔야만이 저희가 드릴 수 있다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좋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2월달에 무려 34개의 상한가 종목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상한가 종목만 34개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상한가를 가지 않았다 치더라도 10%, 20% 올라간 종목은 몇 개일까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합치면 못해도 100개는 넘을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검색기 주세요. 하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때려치셔야죠. 그게 아니시라면 한번 저희랑 같이 해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강조해 드리는 저희 검색기 종목 그리고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한번 3월달부터라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검색기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히든 종목 추가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김현아 나와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또 차트 보는 법까지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저렇게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건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 저런 차트 어떤 종목들이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톱방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공부도 해보시고요. 오늘부터 또 진행되는 이 교육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여섯 글자 종목인데요. 앞 네 글자는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으로 기획과 제작, 캐릭터, 라이선싱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히든 종목으로 공략하면서 이미 큰 시세를 눈으로 확인해 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는 대표님과 함께 종목 명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 만화가 뭔지 아세요? 네 당연히 모릅니다. 알 건데 이 종목 아시면 아시잖아요. 몰라요. 되게 예쁜 공주님 요정 같은 캐릭터들이 나와요. 핑크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모릅니다. 티니핑. 당연히 모르죠. 제가 뭐 드라마도 안 보는데 그런 것까지 보겠습니까? 네 그러면 차트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의 특징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변동성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17,000원짜리 종목이 얼마까지 갔습니까? 5만원까지 갔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20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안타깝게 현재로서는 5만원에서 3만원대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몇 퍼센트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못해도 10%, 20%가 아니라 30%, 50%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차트상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아쉽게 2월 달에는 흘러내렸습니다마는 여기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지지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손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드리죠. 손절가는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의 특징. 그래서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섹터이다. 이렇게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어요. 즉 이 기업도 엔터미디어 쪽에 편입이 되어 있는 역시나 몇 글자, 6글자짜리 종목이다라는 추가적인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알파벳과 한글이 편입이 되어서 편입이라는 얘기는 조금 그렇지만 함께 합쳐져 있는 그러한 두 번째 히든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역시나 이 종목, 종목명은 어디에서만 방송 끝나고 저희 교육방에서 공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준비한 오늘의 세 번째 선물 한번 들어보러 우리 김여 나눠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세 번째 선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다섯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전자, 전기 제품 또는 부품, 제조하고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반도체 유통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또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약에 대표님한테 타임머신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로 가고 싶으세요? 미래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미래로 갈 겁니다. 그렇죠. 이 종목과 참 유사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힌트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 함께 짚어주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이 대화 내용에서 충분히 오늘 저희의 세 번째 히든 종목의 종목명을 한번 유추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종목도 역시나 보시면 12,000원에서 23,000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가 안타깝게 최근에는 1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누가 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 자리.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대를 한번 중요하게 여겨보고 싶어요. 물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손절. 하지만 적어도 17,000원대에서 올라가게 되었을 때 23,000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최소한 10% 아니죠. 20%, 30% 혹은 그 이상의 수익도 창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 역시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다섯 글자짜리 신규 상장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그리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했죠.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시간상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아주 짧게 해드리겠지만 방송에서 못 딴 이야기 오늘 저녁에 추가적인 교육 통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입장하시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3월장 시작이 되죠. 3월장 어떤 종목과 함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의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들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매주 수요일마다 대표님께서 교육도 진행해 주시니까요. 오늘 입장하셔서 교육까지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